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. 남편분이랑도 같이 오세요. 뭐? 연결이 되지 않아? 지금 내 뱃속에 떡하니 우리의 연결고리가 자라고 있는데 감히 내 전화를 씹어? 맹공부 넌 완전히 아웃이야. 아웃! 어머, 어머, 죄송합니다. 뭐 하는 거예요? 아기 다치면 어쩌려고. 아니, 같이 부딪쳐놓고. 나도 임산부라고요. 임산부. 심장 소리 들리시죠?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처음엔 초음파 속 아가가 꼭 눈물처럼 보였거든요.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원하지 않았는데 생겼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기가 꽃씨 같아요. 어두운 나한테 떨어진 예쁜 꽃씨. 아가야, 네가 꽃 피울 수 있게 내가 좋은 흙이 되어줄게. 꼭 해볼게. 원장님, 벌써 갱년기세요? 요즘 자꾸 우시고. 아니, 감동스럽잖아. 예쁜 꽃이라니? 어? 꽃이 피어나게 좋은 흙이 되어준다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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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, 나도 몰라! 뭐, 될 대로 되라죠? 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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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r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